안녕하세요. 실제 사용자분들의 리뷰를 기준으로 상품 구매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제공드리고 있는 이덕남입니다. 장단점 중심으로 짧게 정리했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상품은 진공포장기입니다. 그럼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5위는 띵컵인 진공포장기입니다. 만원대 저렴이 진공포장기로 작동법 간단하고 막쓰기 좋은 제품입니다. 내구성 아쉽습니다. 4위는 데이블 휴대용 진공포장기입니다. 무선 진공포장기로 여행가서 수비대에 먹기 좋고 작동법 간단하며 팩 재사용 가능합니다. 3위는 위즈웰 스마트 진공포장기입니다. 가장 많이 팔린 진공포장기로 작동법 상당히 간단하고 가정용으로 쓰기 좋으며 작동소음 조용합니다. 2위는 솔리스 프리미엄 진공포장기입니다. 완성도 높은 진공포장기로 세척하기 쉬운 구조로 되어 있고 작동법 간단하고 진공 오래 유지됩니다. 1위는 푸드세이버 진공포장기입니다. 가장 리뷰 좋은 진공포장기로 차일드락 기능 있고 작동법 간단하며 가정용으로 쓰기 좋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